나 너만 본다. 나 이러면 지민이만 볼 거야. 나 지민이야. 왜 안 불러? 입, 입 내라야지. 여기까지 하는 거야. 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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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봐줬어? 너 봐줬어 봐줬어. 무리친다. 어우. 정국아! 얘들이 너무 카이 공부야. 진실을 가리고 날 뛰죠. 날 찢고 난 미쳤다. 잡아 날 넘치기 전에 내 마음이 널 놓치기 전에 정국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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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정국아! 너야, 너야. 누가 알지, 누가 틀렸어. 보기지? 보기야. 저 아닙니다. 저요? 표정을 보면 알아, 표정을 보면. 너는 정말 너무 티났어. 저요? 그랬어요? 너무 티났어. 솔직히 인정하자. 들어가는, 뒤늦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. 헷갈리긴 했습니다. 헷갈렸죠? 정국이는 어때? 제 자리가 센터였기 때문에. 정국이는 틀리지 않았습니까, 여러분들? 네. 정국이한테 뽀뽀를 받는 게 나아요? 제이홉한테 받는 게 나아요? 그냥 둘이 하는 게 나아지 않아요. 그냥 둘이 하는 게 나아지 않아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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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귀여워. 절로 버려 이거네. 절로 버려 이거네. 아, 수독하다. 그러면 이렇게 두 명이 동시에 틀렸기 때문에 우리 이제 틀리지 말자 하고 안으면서 한번 아아아! 진짜 싫어. 아, 저 오늘 꿈에 나올 거 같은데요? 아, 꿈에 나오라고 하는 거야? 꿈에 나와요? 사람 품을 거야, 배용? 더 돈독해지게. 아, 훈훈해. 여기 틀리지 말자. 미치겠다, 진짜. 고기는 뽀뽀 담당이야. 우리 틀리지 마세요. 안고. 안고. 볼에 한 번씩. 볼에 뽑고. 자진하다. 정국이도 가야지, 정국이도. 정국이도 가야지, 정국이도 가야지. 오케이. 아.